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수싸움이 아주 극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식 명분 자체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케 하긴 했죠. 여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정치부 서주민 차장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장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표 병원 이송 날짜가 같은 날이다. 이거 우연일까요? 사실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이 대표만이 알 수 있겠죠. 다만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던 8월 31일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당시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9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9월 셋째 주면 지난주인 거죠? 지난주입니다. 지난 9일에 1차로 출석할 때 조서 날인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지난주인 12일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게 됐고요.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명장을 청구했죠. 결국 이 대표 측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흘러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정들이 공교롭다면 공교롭지만 이 대표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단식 시작한 날 서 기자도 적어도 정치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까? 네, 뭐 이 대표가 요구했던 것 중에 사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정치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식 전에 이 대표는 사실 사면 초과 상황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물론 혁신이 파행 등으로 비명계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악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당내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또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체포동의안도 사실 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까? 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부당한 정치 수사인 만큼 부결로 방향은 이미 정했다. 또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보셨지만 강성 지지층이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부결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친명계뿐 아니라 친문, 또 친인학연계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결표를 누르겠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여전히 없지는 않고요. 또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 기자들 취재한 걸 보면 이번 목요일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단식 계속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일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21일 본회의 때 표결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가 그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표결 자체를 거부한다면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방탄역풍이 길어진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어쨌든 표결에서 부결이 되고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지금 단식으로 의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고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도 이 대표가 봉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명계가 얼마나 국회에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명계 쪽에서는 이른바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나쁠 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네, 뭐 여권에서는 겉으로는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는 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총선 전략을 짜야 하는 만큼 반길 수만도 또 없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짧게 물어보죠. 정말로 녹색병원은 왜 갔을까요? 네, 뭐 녹색병원장이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에 당시 정희룡 녹색병원장을 경기의료원장에 임명을 했고요. 또 지난 7월에는 현 임상혁 병원장이 오염수 반대 단식 농성을 했었던 민주당 의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친분이 있고 또 안정감을 위해서 찾아간 걸로 믿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